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폴리 뉴스와 폴리 TV가 22대 총선 종합평가와 전망에 대해서 긴급좌담회를 갖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준일 정치평론가와 성국권 정치평론가를 모시고서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생중계는 아직까지 잘 안하는데 오늘은 생중계로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폴리 뉴스에 전지할 생각입니다. 자 대체로 보면 오늘 새벽까지 다들 보셨더라고요. 어땠습니까? 네 저는 JTBC에서 개표방송을 제가 중계를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거의 한 36시간째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헛소리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지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총정론가회관에서는 몇 시까지 보셨습니까? 저도 거의 밤새우다시피 했죠. 특히 출구조사하고 조금 다른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서울의 격전지에서. 그쪽이 또 특히 상징적인 곳이 많았어요. 안철수, 이강재 이쪽이라든가 아니면 나경원하고 또 유삼령 이런 데 상징적인 곳이 많았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우리 김준일 평론가회관 저희들과 같이 3월 13일 국회토론회 때 같이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대체로가 여야 모두 가반정당 없는 개가바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맞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종섭 호주론이 아직까지 민심에 반영이 좀 안 된 상태였는데 그 일주일 뒤부터 이게 극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민주당은 점점 많아지고 국힘은 10석씩 빠져나가는 상황으로 되면서 저희들이 일주일마다 판세 전망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국힘이 108, 딱 맞아요. 결과가 108, 민주당이 171, 지금 175석이잖아요. 조국혁신당이 14,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9일 날 예측을 할 때 국힘이 108에서 10석 정도가 더 떨어지게 97, 민주당의 180, 이렇게 민주당이 더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조국혁신당은 15. 그런데 지금 오늘 최종 결과는 국힘이 108, 민주당이 175, 조국혁신당이 12, 혁신당은 3석,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1석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전체적인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훌륭하신 선배님께서 먼저 하시고 제가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먼저 하시죠. 아니, 전망이 털린 제가 하는 것보다 전망이 맞아주게 사는 거예요.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전망부터 어떻게 했다는 것도 이야기하시면서. 저는 아예 페이스북에 제가 올리기도 했고 방송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어요. 저는 투표율이 68%가 넘으면 국힘이 100석 언더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 전망은 국민의힘이 97석이었어요. 국민의힘이 97석이었고. 저희 이들이랑 같았네요. 거의 비슷한데 더불어민주당이 182석이었나?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13석으로 봤고요. 기타 등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깜깜이 기간에 저도 언론사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공표 금지였던 그런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골든크루스가 거의 없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민심이 특별히 그 기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것도 맞고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의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200석이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의 참패는 맞는데 이게 처음에 200석 무너진다라는 그러니까 100석 언더로 간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그 치구조사에서 나온 이후에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졌는데 이긴 것 같다는 약간 이런 느낌을 조금 그리고 민주당 특히 열성 지지자들은 아 이긴 이건 대승인데 약간 찝찝한? 아 좀 마음에 안 드는 뭐 이런 느낌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렇지만은 집단지성이란 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 국민의 어떤 의견들은 둔엄하게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심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지만은 탄핵까지 가는 건 오바 아니야? 약간 이렇게 결과적으로 민심이 모아졌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석이 예를 들면은 가반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국팀 같은 경우는 120, 180석을 처지할 수 있는 그렇다고 이제 100석이었어요. 근데 어느덧 막판 가니까 100석을 갖다 막아달라 이하를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어쨌든 180석이 됐기 때문에 한편으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팀 지지자나 국팀에서는 안도하는 모습 이게 108석을 받고도 안도하는 모습 이런 게 있고 그걸로 민주당 지지청에서는 100석을 못 돌봀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게 지금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청이 지금 안도하는 건 아니고요. 안도하는 건 아니고 그 안도하는 건 어제 밤사이에 일어났어요. 뭐냐면은 이 출구조사에서는 정말 100석도 못 받는다. MBC 같은 경우는 딱 99, 최대치 99로 받더라고요. 그러니 100석이 무너지면은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 뭐 이게 개헌도 할 수 있고 탄핵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기 거북근 행사에도 그걸 무력화시키고 이런 상황이 오면 큰일 났다고 다시 이제 출구조사 보고 생각을 했죠. 근데 밤새도록 이게 출구조사가 틀린 지역에 나오면서 100석을 넘어가서 안도를 한 거지 100석 자체에 넘어갔다고 안도한 건 아닙니다. 이거 상당히 실망하고 대낙점을 하고 있죠. 저는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선거가 어려웠어요. 12월까지. 12월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정권심판론을 계속 주창을 하고 그게 일정 부분 먹히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한동훈이 등판을 해서 1월, 2월 사이에 구도를 좀 바꿨거든요. 구도를 정권심판론에서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 한동훈 대 이재명 이러면서 계속 지금 검찰 독재정권이면 당신은 감옥에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다녔잖아요. 그래서 1, 2월에는 분위기가 좀 좋아졌어요. 실제로 좋아졌고 3월 3일 날 조국 신당이 창당을 했는데 그때부터 다시 이게 정권심판론으로 확 들어왔거든요. 조국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동훈 특검, 윤석열 국정조사 이렇게 막 거기다 초청을 맞춰서 그런데 그걸 이제 제대로 방어를 못한 거죠. 정권심판론이 그대로 먹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2000년대 들어서 5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집권당이 승리한 게 4번이었습니다. 당 한 번 패배했는데 그게 2016년 한식차로 패배한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는 정권심판론이 먹혀들지가 않았어요. 실제로는 정권심판론이라고 해도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그리고 여소야대로 출발을 했어도 여소야대로 끝난 정권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중간에 실시된 선거에서는 여당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한 번도 여소야대로 5년을 한 정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년 내내 여소야대로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저는 물론 윤석열 정부의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그런 점도 상당히 있지만 했지만 일단은 저는 여론전에서 상당히 밀렸다고 봅니다. 여론전에서 정말 그리고 프레임을 좀 잘못 잡았고 프레임을 여기서 정권심판에 나오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조 심판으로 갔잖아요. 2조 심판은 그 전에 이재명만 있을 때는 야당 심판을 해도 되는데 2조 심판까지 하니까 그러면 집권 여당이 어떻게 야당 심판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느냐 이런 말에 나오는 거예요. 정책하고 비전을 가지고 치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전략에 실패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원톱 체제로 원톱 체제로 가니까 뒷심이 딸린 거죠. 뒷심이 딸린 데 누가 받쳐주더라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정권심판론이 결정적으로 먹혀버린 거죠. 정권심판론 대결에서 정권심판론이 압도적으로 앞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당이 그것을 내세울 게 아니었죠. 그게 지금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복귀를 하자면 금방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들이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역대 선거에서 처음에 요소 야대였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집권 이후의 선거에서는 사실 여당이 거의 다 이겼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선거는 저는 그래 봅니다. 왜 이게 정권심판이 중요하게 먹혔냐. 제가 어제 제목은 윤 대통령의 어떤 부정평가에 대해서 속수문추에 우리 여당은 참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직전에 4월 1일에서 5월 2일미터가 2,511명 전국 18세 이상 조사했는데 무선 97, 유선 3%에서 AR에서 조사한 겁니다. 거기 보면 긍정이 37.3%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조사에서 37%, 8% 대충 나왔던 것 같아요. 어제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40%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게 큰 차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해서 중요한 게 뭐냐. 부정평가가 59.5%거든요. 이때. 그런데 매우 못한다. 매우 잘못한다는 것이 51.4%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에서는 매우 못한다는 이게 늘 50%를 상해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1년 전부터 그게 수치로 잡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40% 선이 긍정이 왔다 갔다 30% 중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우 부정이 50% 이상 되는 이거는 그냥 대통령 국정수행 기관의 대통령의 그런 부정평가와는 달랐다. 이거는 굉장히 결집도와 부정의 강도가 이거는 남다른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이 모든 것을 압도해버렸다. 민주당이 말로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이 이 의석을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도 이재명의 비명행사 공천 비판들 많이 하죠. 그 부분도 자기들도 머리를 숙였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죠. 양문석 후보 논란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 국정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정권 심판의 모든 것을 압도했던 선거 아닌가 이래 봅니다. 대체적으로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2020년 4월 총선 같은 경우에는 조사 기간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주로 갤럽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때는 좀 안 좋았다가 총선 한 달 전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해요. 그게 팬데믹이 오기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오기 시작하면서 실제는 막판에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과 부정이 붙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갤럽 기준으로.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좀 정확한 동등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1년 동안 크게 보면 35대 60이라는 구조가 깨지지 않고 박스권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부정평가가 20%가 20%포인트 이상 더 높았던 선거에서 어떻게 이겼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2012년에 박근혜 미대위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거를 정권교체다라는 프레임 정도로 살신을 하고 다른 차별화를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애시당초 이기기 힘든 그런 선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선거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느냐. 누구한테 묻는 게 맞느냐라고 본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왜냐하면 그건 아까 전에 선거권 평론가님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략이 잘못됐어요. 왜 심판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심판론을 환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하고 조국이 싫어 아니면 윤석열이 싫어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누군가는 이재명과 조국이 더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숫자로 보면 어쨌든 당장 윤석열 더 싫다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싫어 싫어로 대결로 가면 이거는 지는 게임이었다. 35대 60의 구도로 갔을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도 문제지만 결국은 이거는 대통령이 패배를 초래한 것이고 마지막까지, 중간부터 마지막까지 도움이 안 됐다. 마지막에 대국민 담화를 51분 동안 얘기를 하면서 2천 명을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의사집단을 기득권 카르텔으로 얘기하는 게 도대체 정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며 그게 물가 문제를 그렇게 접근을 안이하게 하고 뒤늦게나마 뒤늦게 가서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일지 이런 판단 하나하나가 대통령이 다 지금의 참패를 초래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략을 잘못 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동의한다고 그랬었고요. 그런데 저는 원천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계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26년 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검사밖에 안 한 겁니다. 검사밖에 안 하니까 자기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자신 있는 이야기, 언제든지 농수능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심판논을 이야기한 거죠.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거죠.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말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 국민이 몰시 피의자가 되고 검찰을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 국민들은 잘 겪지 않아요. 경찰, 대부분 순경들은 이렇게 그것도 하고 조금 가면 경찰서 가고 이래야지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온 사람들이 오금이 저립니다. 검찰로 넘어갔다가 무시무시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등이 나왔어요. 금방 말한 대로 그게 아니라 아까 정책과 비전으로 했어야 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정책과 비전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이하, 비서실이라든지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부분에서 인재들 갖다가 어떻게 중용하고 해나갈지 이게 이제 기존 그 부분들을 확 바꾸지 않으면 한골탈퇴하지만 아니면 도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조심판론이 필요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이재명 조국.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은 전부 다 범죄 혐의를 다 받고 있죠. 범죄 혐의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2심에서 2년까지 실험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놔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조국 같은 경우에 1호 법안, 자기가 1호를 추진하겠다는 게 한동훈 특검이잖아요. 한동훈 특검 내역이 뭐냐면 한동훈 딸 입시빌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1호가 되느냐. 조민이 있기 때문에 그게 1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 대해서는 국민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조심판론을 제일 앞에 내시오면 안 된다는 거였고 2조심판론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 계속 이야기하는데 검찰라서 그렇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국민이 뽑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 때 사례는 권력을 수사를 하다가 그런데 그때 조국 울산시장 선거 불법계 전부 다 수사를 하다가 어쨌든 탄압을 당했죠. 탄압을 당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탄압을 당한 거죠. 추미애 장관이 감사권 인사권 감찰권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한동훈 자천시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 그때 당시의 그런 상황 그러니까 검사로서 공정과 원칙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니까 국민이 선택을 한 거예요. 검사 출신을. 그런데 지금 모든 거를 검사 출신식으로 범죄를 다루듯이 온 국민을 범죄를 다루듯이 했기 때문에 이렇다. 그거는 저는 동의는 하기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우리 잘 아는 모래식의 모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도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를 해보니까 검사 출신들은 한 국회의원 한바퀴는 돌아야 최소한 때가 조금 빠지기 시작한다. 검사 때가 예를 들면 검사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몸에 자기 직업이니까 베이스 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변호사도 하고 하면서 두루두루 이런 입장 저런 입장을 좀 겪어보고 뭐 했을 때는 조금 남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제 이야기는. 자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이걸 지역별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수도권하고 중증권에서 참패했다. 그래서 영남자민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피케에서는 부산 같은 경우 방어를 좀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라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정치의 퇴행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의는 저도 영남일보에 한 35년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 국제신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제가 14대 총촌부터 시대를 해봤는데 항상 그게 제 간증권이었고 고민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2016년에 완전히 이게 지역구조가 바뀔 수 없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대구에서 김부겸 당첨됐죠. 그다음에 전남에서 이정현 당첨되고 전북에서 정원천이 당첨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대로 가는구나 했는데 서로 지역주의가 흐물해진다고 했는데 이게 2020년에 다시 원상 복구되고 지금 그대로 상황이 이번에 또 나타났잖아요.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싹쓰리를 했죠. 하나 다 비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낙동강벨터에서도 상당수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또 불발이 되고 일부만 가져갔고 그래서 이것도 이번 선거에서 양극단으로 난회사하다 보니까 양극단이니까 양극단이 어딘가 자기들이 청착하는 데가 있어야 되니까 지역적으로 정치를 하려면 지역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지역적으로 양쪽에 청착을 하고 거기에 그쪽으로부터 모든 표를 받기 한 원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다시 돌아가버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 같아요. 국회의원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구의 절반이 수도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김기현 대표 있을 때도 지도부가 전부다 영남권 출신 국회의원들이다. 그래서 수도권 대책이 제대로 되겠냐 이런 비판들이 격심했었고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비례를 두 번이나 꾸리게 되고 했는데 역시 이번 수도권 선거 지난 21대 총선 창패랑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응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정권 심판론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송구권 선배님이 말씀하신 지역주의에 대해서 동감하는 반은 있으나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는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상당히 많이 완화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파란색과 빨간색을 붙여놓으면 이렇게 나라가 두동강 났다 이렇게 오른쪽은 빨간색 왼쪽은 파란색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 단순 단순 소선거 소선거 우제 그렇죠. 실제 예를 들면 이번에 부산에서의 민주당 후보들의 득표율을 보면 2020년 미래통합당하고 붙었을 때 민주당 후보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40배에서 40을 이 정도로 얻었는데 이번에는 접전이 굉장히 많았고 결국은 전재수 한석을 가져갔지만 45이상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선거구제 말씀하셨다시피 선거구제의 이 특성상 이런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지역의 유불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남 상구를 못둬습니다. 대부분 못둬잖아요. 지금 뭐 이제 송파병원 같은 경우에는 남인소동원이 뚫지만은 마찬가지로 강북이 못둬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득표율이라는 거를 보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그리고 2030세대가 확실히 그런 뿌리 깊은 어떤 어떤 원망에 찬 어떤 그런 지역주의하고는 좀 결이 다른 이 사람이 합리적이고 괜찮은 면은 밀어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은 복수전이에요. 기본적으로 정권심판론에 기댄 거가 결국은 이게 여기를 우리의 더 정권심판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이니까 호남에서 이거를 밀어준 거지 이게 지역주의니까 이게 밀어줬다라고 보는 거는 좀 무리한 해선인 것 같고 저는 보수가 총선 다르고 대선이 다른데 대선은 앞으로도 이제 엎치락두치락 할 수 있는데 심각한 위기다. 그 위기가 왔는데도 지금 애써 외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의 이 총선의 위기는 자 생각해 보십시오. 2008년에 범보수가 차지한 게 200석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뭐 이제 민주당이 81석으로 완전히 붕괴되기도 했지만 그때 친방연대랑 무소속이랑 자유선진당까지 합치면 한나라당이 포함해서 200석을 가져갔는데요. 4년 뒤에는요 한 158석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153석에 자유선진당 무소속에서 158석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이제 뭐 혼자는 123석이고 130 조금 안 돼가지고 가고요.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107석 103석에 무소속 4석에서 107석 가져가고요. 이번에는 108석 가져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보수가 쪼그라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근본 원인이 뭐냐 지금 기본적으로 영남에서 의석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영남에서 의석수가 줄어들고 서울은 비슷하게 유지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 말씀드린 기간 동안 경기도에서 지금 거의 20석 가까이 늘었습니다. 근데 경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도 지금 6석밖에 못 얻었고 지난번에도 7석밖에 안 되거든요. 경기도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지금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40대 50대 특히 X세대라고 불리우는 저도 X세대입니다. 70년대 초반생인데 여기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민주당 지지세 진보 성향이 가장 강한 세대인데 이들의 투표 성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옛날에는 회사를 가면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대까지는 회사를 가면 부장님부터 보수고 차장은 밑에는 여기 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부장이 제일 진보야. 보수를 찾으려면 사장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20대가 보수가 가끔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인구 구조가 지금은 이대로 20년 동안 늙으면 일부 보수화가 되겠지만 수도권에서는 인구가 든든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는 답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열쇠를 안고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답을 이제는 내놔야 돼요. 언제까지 영남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갈 겁니까? 86세대가 예를 들면 87년 6월 항쟁의 세례를 받았다면 금방 반응 X세대는 노봉현 2002년도 그 역사적 세례를 받은 세대도니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전교조가 시작이 됐는데 고등학교 때 전교조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았고요. 민주화 이후에 소위 말해서 리버럴리즘 자유주의를 올해서 되게 잘 놀았던 세대잖아요. X세대가 석대지와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들의 정치적 환경이 예를 들면 노무현 그것도 맞고요. 노무현 원래 정치학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논문도 있지만 첫 투표를 어디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이 굉장히 한 60% 이상 정해집니다. 이미 여기는 효순입 이선희 사건 등등등 해가지고 노무현의 죽음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세팅이 되는 세대대예요. 근데 여기가 2차 베이비붐 세대로 1970년이 100만 명을 찍고요. 여기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인 세대들은 지금 방공 세대 여기는 전후 방공 세대들은 다 지금 퇴장하고 생물학적 퇴장을 하고 있고요. 이들은 그대로 보수화가 되는데 보수화가 안 돼요. 새로운 보수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준석 잘라내고 지금 개혁보수 이렇게 하면 이게 보수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수는 답을 찾아야 돼요. 지금 새로운 이를테면 개혁보수가 됐든 그들 새로운 보수가 됐든 그들하고의 손을 잡을 아젠다 그런 지역 어떤 관심사를 발굴해내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돼서는 몰라도 총선은 불리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송평노께서 보수 지역이 좁아지고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일단 연령별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연령별로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저도 오류오류를 보냈어요.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제 방송을 하면서도 뭐냐면 이번에 60대가 가장 유권자 지역이 가장 많아졌다.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 편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전투표도 60대가 사는 지자체가 가장 많았다. 이게 60대 70대 그게 한국 여론조사회사에서 그렇게 분석을 해서 내놨어요. 그러면 사전투표도 그러면 60대가 많이 했으니까 국민의힘이 유리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60대가 초반과 중후반을 나눠야 돼요. 60대가 하니까 700 몇십만이 되던데 200 몇십만이 8, 6세대인 거예요. 그렇죠. 8, 6세대가 60대를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국도 60대고 이재명도 60대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60대 초반에 진입을 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여태까지 너무 간과하고 무조건 60대 이상은 우리 편이야.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세대별로만 보면 다른 세대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았던 게 결국 2030이었거든요. 2030에서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양문석 양문석의 땅 문제나 아니면 저쪽에 공용운 집 문제죠. 아파트 문제죠. 딸한테 11억은 대출받게 해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공용운 아들 제대할 때 30억짜리 땅을 주고 정렬하고 이런 거 이런 걸 부각을 시킨 거죠. 2030을 공략을 하려고 그런데 그게 그만큼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정권심판론에 비해서 정권심판론이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덮어버렸어요. 두 사람이 다 당첨됐잖아요. 당첨되니까 이게 한 사람은 떨어졌네요. 한 사람은 떨어지고 양문석은 당첨되고 아니요. 김준혁도 됐습니다. 아니요. 공용운 말이에요. 공용운 공용운이요. 20대 2030이 어필을 하려고 했던 이준석이 아니었으면 거기도 됐어요. 그러니까 표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준석이 갔다가 봐야 되는 민주당 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2030에는 그런 걸로는 먹히지가 않는구나 그런 또 판단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각종 여론조사 지역별이든 전국적인 봤을 때 40, 50대는 상당히 완강했어요. 처음부터 지지 성향들이 그리고 금방 말한 60, 70대 60대 이상이 보수 성향을 줬는데 60대도 중반과 후반을 나눠서 봐야 됐다 이런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기억나지만 이준석 그 당시 당대표가 세대포위론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대남이라는 어쩌면 한쪽에서는 온갖 욕을 다 얻어먹은 거죠. 그러면서도 세대포위론 아니면 도저히 이길 도리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번에 보면 지금 세대와 중도청을 상징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그동안 국정과 당 중심에서는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그게 나타난 게 강석구 청정보궐선거에서 그대로 들어 났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비대위를 꾸리고 했는데 사실은 그 대책을 못 내놓고 못했다는 이야기인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럼 앞으로도 계속 숙제하지 않느냐 앞으로도 당을 갖다가 모양상으로 비례를 하고 인사쇄신을 하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건 총선 뿐만 아니라 대선에서도 결국은 그 문제를 갖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수가 누가 말한 대로 제가 볼 때는 이게 혁신적인 어떤 해체와 재정립의 과정을 갖다가 새롭게 끌어나가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해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념을 떠나야죠 지금 이념 가지고 과거 보수 진보 자파 오파 이념 가지고는 지금 보수는 설탕은 진짜 실제로 없어요 거기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이념보다 실용을 가지고 따져야 되고 실력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과거부터 이렇게 국가 운영을 한 경험도 많고 또 어떤 인적 자원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실력이 낫다 실용적으로 우리가 정치를 하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된다 이걸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다시 또 이야기가 돌아가겠더니 그걸 한 게 아니고 이조 심판 이쪽에 매몰된 그런 측면이 있죠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선거 전략에서 크게 두 가지를 놓쳤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선거를 좀 흐름을 바꿀 수도 있었는데 하나는 이조 심판을 하는 기간에 차라리 국회에 옮기는 거 있잖아요 국회의사장 통째로 충청으로 옮기는 거 세종시로 그게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양쪽에서 다 뜨거웠어요 서울에는 한강벨터가 개발이 된다는 그런 게 있었고 충청권에는 새로운 국회 타원이 조성이 되면 여러 가지 이익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 대전에 있는 언론사들 보면 적극적으로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충청에서 전부 다 완패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갔으면 차라리 좀 자위들끼리 모여가지고 테이프를 만들든지 구체화시켜 나가는 이런 실용 같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메가시티 메가시티 이것도 좀 상당히 관심을 받았는데 그냥 하도만 던져놓고 끝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용이고 실력이죠 실력 정책능력 이런 것을 앞으로 부각시키면서 지지층을 확보해 나가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91년도부터 여의도에서 각종 선거를 봐왔는데 이번에 보면 금방 지적했지만 쿠킴이 아까 집권도 하고 여러 경험도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진 그 당인데 금방 그렇게 보면 선거 전략이라든지 정책 아젠다를 설정하고 해나가는 이런 데 보면은 너무 아마추어리즘에 빠져 있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 초보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거의 다 초보들 이 초보들한테 선거가 다 맡겨져 있고 제가 그 지금 이렇게 돌아온 나경원 의원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냐 하니까 본인이 하는 말이 동작을 해서 본인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가장 최고의 역할이다 살아 돌아가는 게 그래서 자기는 공동선대위원장이 좀 하기 어렵다 라고 고사를 했고 그러니까 당에서 꼭 필요하다 라고 해달라 해서 그러면은 뭐 꼭 필요한 부분만 함께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함께 전략을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당의 노하우와 그걸 인재들이 함께 꾸려내지를 못했던 구조였고 아예 생각도 안 했던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 예를 들면 유성민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가만히 봤을 때는 뭔가 도움이 손을 내밀면 손을 잡을 뭐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존의 정치와 그게 뭐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유성민 의원 뭐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수도권에서 같이 또 따로 이렇게 해나가고 유성민 의원님도 정책 통의잖아요 이게 그럼 정책을 맡기든지 어쩌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게 그 그런 여당의 풍부한 어떤 프리미엄과 인적 자원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빼닦게 남아서 선거를 치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대표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다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지금 조금 비극적인 게 뭐냐면은 언제부터인가 스스로 리더를 만들지 못하고요 외부에서 영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내에서 내부에서도 좋은 자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뭐 윤석열을 영입을 한다든지 물론 이제 선거를 뭐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하고도 손 잡을 수 있는 건데 스스로의 훌륭한 어떤 자원들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이념적 경도성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 보수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반공 보수가 아직도 이제 전체 이 영남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패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보수 대통령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역대 보수 대통령은 어쨌든 그 캠페인 기간이나 그 내에 세웠던 거는 결국은 어떤 능력이었고 민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명박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이제 잘 사는 나라 뭐 박근혜도 결국은 그 비대위 때 했던 것들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좌클릭을 했잖아요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러면서 중도를 포용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했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 뭐 처음인지 보다도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어 경제 얘기를 안 꺼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믿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입니다 본인이 내세웠던 건 공정과 상식인데 이 공정과 상식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무너졌는데 무능하기까지 한 것이 이제 물가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지금 89조 87조 원 적지 않았다고 오늘 발표놨잖아요 지금 작년에 완전 역대 최고 이런 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뼈아픈 게 뭐냐면은 보수는 부패하지만은 유능하다 이런 뭐 캐치 프레이즈는 아니지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부패하지도 부패해도 하고 무능도해 뭐 이런 거고 진보는 무능하지만은 뭐 청렴하다는데 글쎄 청렴하진 않고요 보수보다 좀 더 부패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 높은데 어쨌든 진보가 더 유능한 거 같아 이런 식의 어떤 본인들의 장점을 지금 굉장히 많이 상실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보수의 가치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그 이념 보수에서 벗어나고 말씀하셨다시피 보수주의가 진짜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준석 좀 그만 괴롭히고 이준석 좀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의 미래입니다 그 아시겠지만 지금 그 보수가 계속 선거에 연이어 참패를 하다가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하고 박경류 시장이 되면서부터 이제 다시 승리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전에 참패를 계속 했을 때 영국 보수당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 국민의힘 당시 계열에서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보수당이 살아난 게 금방 우리 송목금 평론가에서 말하는 실용으로 갔거든요 이념을 자파 우파를 갖다가 버리고 실용으로 가서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됐는데 지금 여전히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반공보수가 우파가 지금 핵심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재단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게 쉽지 않을 건데 어쨌든 거기에서 뭔가 그 중간 어디쯤 가 자기 자투를 잡고 가야만이 국민들이 되리라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수도권 선거에 지난번에 참패하고 나서 과연 이 당이 대책이 뭐가 있을까 제한테 만약에 컨설팅을 의뢰한다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해 줄까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뭐 지도부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고 가끔씩 뭐 식사하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작년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중대 선거구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이거다 지금 어차피 금방 이야기했던 세대에서 아주 강고한 민주당 진보 성향의 지지와 60대도 이제 60대 중반 이후가 보수지 초중반은 지금 이제 진보 성향이 있는 거고 20 30대는 모르는 거고 이거는 그랬을 때 단순 다수제의 소선거구제 도저히 수도권 선거를 돌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전체 수도권 의석에서 최소한 30 40%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야 이거는 묘안이다 묘책이다 누가 내놓은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상당히 기대를 가졌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인터뷰 할 때마다 물어봤어요 근데 반응들이 전부 다 글쎄요 글쎄요 아니나 다를까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기는 개헌으로서 모든 성분을 걸겠다고 하면서 그게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하는 척만 하더라고 보니까 결국에서는 소선거구제로 그냥 가고 뭐 병립형으로 가다가 지금 연동형 비례제로 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아마 과감하게 중대선거구제를 바꾸지 않는 한 총선에서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뭐 우리 송구권 평론가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바라보는 거는 영남과 호남을 생각해요 야 우리가 중대선거구제 안 하면 영남에서 내주는 게 이렇게 많고 호남은 몇 석 28석 중에 우리 몇 석이나 가져올 수 있어 그러니까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아직도 야 잘하면 반반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접근뻔이니까 이게 손해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호남만 먹는다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기도는 답이 없어요 지금 경기도는 농담이 아니라 지금 같은 정권심판원이 없더라도 20석 넘기 힘든 60석 중에 20석 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가 2012년에도 21석밖에 못 쐈습니다 그때도 근데 그때는 뭐 전체 의석수가 좀 더 작긴 했지만 경기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되는데 영남이 지금 중심이 돼가지고 영남이 다 지도부가 돼 있는데 야 영남에서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까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가 안 되는 이유는 생각보다 그 영남 요 의원 중심들이 있으면은 저는 좀 불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거의 점멸하고 몇석 안 되고 몇 명 안 되고 의원은 몇 명 안 되고 다 영남인데 이거를 내려놓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자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가능하지 않다 지금의 그 국민의힘 인적 구성으로 봐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제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그 민주당이 잘해서 여건이 참패를 자처했다 이러는데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앞으로 8월달에 전당대회가 있고 본인의 그 재판도 계속 진행 중인데 자 민주당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 민주당 그러니까 일단은 음 야당 지도자의 정치적 운명은 법원이 결정하여 이제 앞으로 법원이 많이 뭐 조국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이제 그럴 건데 그러니까 먼저 전당대회부터 말하면은 저는 되게 조심스럽게 이재명 대표가 또 출마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방에서 추대론도 나오더라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소위 말해서 옛날에는 민주당의 많은 개파들이 존재를 했고 이게 서로 이제 균형과 견제도 있고 그렇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친명 사실은 이제 친문 때부터 어느 정도 그런 조짐이 보이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그 과거의 개파연합 정치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느 친명이 지금 민주당의 친명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는데 거의 다 친명인데 어느 친명이 나오든 이재명 밑이에요 이재명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그런 정치적 위상에 대한 평가를 그러면은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뒤에서 수렴 청정을 할까? 그러니까 요즘은 정치 환경이 저는 완전히 변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규범들이 다 하나씩 변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나 정치 환경 변화 때문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선거에 지면은 과거에는 DJ처럼 외국에 나가는 게 일종의 하나의 뭐 모범 사례? 뭐 이랬다가 다시 전개 복귀하고 그런데 지금은 외국에 나갔다 하면 다 망해요 이낙연 망하고 안철수도 그때 잠깐 독에 갔다가 망한 거 사실상 망한 거나 지금 뭐 이제 다시 부활을 이제 했지만은 그러니까 대중한테 잊혀지면 안 되는 지금 정치 환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매번 이제 그게 어떤 SNS를 중심으로 노이즈가 나와야 되고 이런 뉴스가 나와야지만 정치인이 어떤 고신의 존재감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드러내고 이런 정치적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앞으로 본인이 진짜 야당 지도자로서 대접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면은 대통령하고도 지금 뭐 협상을 하든 뭐라든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본인은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차기 당대표가 굉장히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DJ가 92년도 대선에 치고 영국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새 정치 국민의 일을 만들고 97년 대선을 앞두고 이제 전당대회를 하고 당대표 경선과 후보 경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설득설득을 해가지고 당대표 경선에는 김상현 의원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에는 정대철 의원이 나오게 되죠 이게 그런데 김상현 의원이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20% 받은 거 같아요 2대 8 그 혼자 나와서 혼자 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아마 뭐 추대 이야기도 나오는데 추대도 조금 그렇잖아요 추대한다는 게 지금 민주주의에서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친문 중에서 누군가가 뭐 나오는 분위기를 오히려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전당대를 하면서 지난번에 77.77%인데 뭐 이번에 뭐 비슷하게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당대표는 저는 꼭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친명의 대리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핸드폰 가지고 톡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해요 계속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가 가지는 부분들을 갖다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만 말한 대로 계속 뉴스에 스포트라이터를 받게 되는 거고 그게 만약에 당대표 아닐 때는 천장지차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여러 가지 구상들 사브리스크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나가는 데에서는 일단 그 대선을 앞두고는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은 지금 다지기 이재명의 민주당을 갖다가 다지기 차원에서라도 지금 바뀐 정국에서 중심으로 또 마치 그것이 책임지는 정치다 이래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 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비명행사 친명행제 만들었잖아요 본인이 당을 계속 가지고 그래야지 사브리스크도 방어를 하고 방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거기서 당대표로 만약에 내놓고 뒤로 물러나면 앞으로 본인이 금패지는 닫았다고 해도 사브리스크도 제대로 방어 못합니다 지금 당 차원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당대표로 다시 나갈 텐데 추대를 받든지 그렇지만 종재료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의 민주당은 만들었는데 이재명의 범야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재명은 상당히 큰 지뢰를 하나 지금 밟았어요 뭐냐면 조국입니다 조국이 그냥 조국 돌풍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조국 개인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를 받쳐주는 세력은 친노 친문 세력이에요 기억을 해봤으면 준연동 형제를 폐기하겠다고 했죠 이재명이 위성정당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양찬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 강조해서 유죄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뭐라고 했냐면 준연동 형제를 해서 여러 가지 자파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야지 당신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해서 이재명이 그 다음날 준연동 형제를 해서 지금 실제로 비례대표 안에 진부당 출신도 막 넣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그 가치를 따는 게 누구냐면 조국입니다 조국이 지금 비례정당 후보만 내서 지금 14세인가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준연동 형제가 아니면 조국은 저렇게까지 그 성과를 낼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12석 이번에 성과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톱밭 밭을 누가 만들어 준 거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그리고 또 그쪽에 실제로 간 사람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던 사람도 가고 또 박원준 검사나 이런 사람들도 가고 친문 검사도 가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반되는 세력은 강성 민주당을 지지를 하되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과거 친노 친문이 지지를 해서 이만큼 득표를 한 거고 그렇다면 당권은 가져가겠지만 이재명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지금 180석이 안 되잖아요 175석이죠 그러면 패스트트랙을 태우거나 아니면 180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5분의 3 그러려면 조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국의 캐스팅 버튼을 지게 될 거고 저는 나중에 합당을 결국 한다고 보는데 합당을 하고 나서는 오히려 조국 쪽에서 문재인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재명과 완전히 맞서는 그런 구도가 올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 당이 이재명 당이 됐다고 하지만 그 안에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윤건영 고민정 이런 사람들 원래 19명이 들어갔거든요 청와대 출신이 문재인 청와대 출신이 19명 들어갔는데 공촌받고 해서 지금 아마 7, 8명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재명과 조국이 대치를 했을 때 뒤에 문재인이 있기 때문에 조국 쪽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지금은 완전히 이재명 세상을 만든 것처럼 모이지만 야권에서 그건 지금 지뢰를 하나 밟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총선의 돌풍은 조국 혁신당입니다 자연스럽게 조국 혁신당 조국 당선자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지금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대체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조금 이제 동의가 안 되거나 조금 반대되는 거 말씀드리면 일단은 조국 혁신당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위성 정당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병립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의석수 배분하는 게 더 손해보거나 더 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조국 혁신 그러니까 2%에 뭐 이번에는 좀 사표가 많아서 1.7% 1.4%가 안 표인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그 의석수 지지율 그대로 의석수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별로 큰 의미는 없고 그러니까 저는 합당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저는 합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2027년 대선 대선 전에는 대선 전에는 합당을 저는 합당 안 한다고 봅니다 그게 앞으로 3년 뒤인데 그 안에는 합당을 그러니까 독자노선에 이미 본인들이 얘기를 했고 합당을 했을 때는 이거는 흡수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인물 중심으로 보면은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거의 굉장히 동등한 야당의 약간의 거목 같은 느낌인데 이거를 만약에 만약에 뭐 당원 투표 같은 걸로 하기 시작한다 뭐를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거 제일 잘하는 게 이재명이잖아요 당원들 동원해서 뭐 이제 개딸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강성 지지자도 동원하는 물론 조국에 대한 그 조국에 대한 여성 지지자도 많지만은 그렇게 둘이 붙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재명이 이재명이 이긴다고 봐요 이재명은 그걸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성남시장부터 그렇게 커왔던 사람인데 그동안 어떻게 이 당이 변해가는지를 다 친문들이 지켜봤을 텐데 나중에 다양한 정치적 환경 변화로 뭐 탈당을 하거나 이럴 수는 있어도 저는 합당이라는 거는 두 사람이 완전히 한쪽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거는 불가능하다 보다는 조금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법 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국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확정형을 받는지 파기완성을 받는지 그리고 이재명이 특히 위증조사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나올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미증조사가 유죄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정치 지형이 변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조국 혁신당에서는 뭐 바로 이 오늘로 혹은 내일부터 바로 움직이겠다 신장직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국 대표는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하겠다 본인들이 하기 전에 선두에 망키선 역할을 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특검법 을 갖다가 그때 1호 부반으로 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번 총선이 그 혹자들은 이게 복수 혈전이냐 뭐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당히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가 그 스탠스를 갖다가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게 선거 때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던 거 하고 실제 정치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동훈 특검법 하더라도 민주당하고 공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협의를 해나가면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아마 이거는 이 따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통합이 아니라 따로 있으면서 뭔가 10석이 12석이니까 지금 독자적인 법률 제한 그거는 있잖아요 이게 그런 가운데에서 원내 교섭단체가 뭐 우리 측에는 쉽지 않을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대여관계를 국회에서 푸는데도 또 다른 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방적인 독주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연 꺼주기를 할 수도 있는가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조국 대표가 거의 대선 주자가 지금 된 거잖아요 근데 금방 말한 사불 리스크 때문에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 전에 이야기 나왔지만 뭐 일부 그게 대해서 파괴 안송이 된다든지 이래 되면은 조국 대표의 그런 이 뭐야 본인은 대법원 판결 받고 가수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하겠다 하죠 그게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의정활동이 사실 고복 갔다가 또 올라오려면은 그렇죠 대선 치르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조국 대표가 상당히 아까 친문들이 갖다 지지하고 있다는데 하나의 진보라 할까요 그 이 이 민주당을 포함한 세력 전반에서 보면은 또 다른 어떤 그 지지세력을 분명히 갖고 있다 그리고 180석대 21대 국회에서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안고 있다 이게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이 조국 신당에 대한 지지가 선거용이지 선거 이후에 국정에 참여하고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유일하게 정책을 하나 내놓은 게 그때 임금정책이었죠 대기업 임금을 맞춰보면은 대기업이 임금을 깎으면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거 민노총에서도 상당히 비판을 했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대기업만 좋은 일을 새끼는 거죠 임금도 안 나가고 세제 혜택 받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노총에서도 지적을 받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총선 후에 다시 생각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정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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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우리가 200석을 받으면은 김건이 법정에 세울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동훈 윤석열 김건이 한동훈을 우리가 200석까지 받으면 뭐를 한다는 게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200석 받으면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세 사람을 표적을 하기 때문에 사적 복수국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세력하고 정통 민주당 세력이 그러면 거기에 동의를 해줄까 자기들 12석 가지고는 뭐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발의는 하지만은 그럼 민주당이 거기 그 한동훈 특권 그 딸 그 파자는 건데 그럼 거기에 다 동의를 해줄까 그 부분은 저는 오구심이 가기 때문에 지금 총선 이후에 조국당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정책적으로는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국민들이 그 범야 200석 돌파를 갖다가 허용 안 했잖아요 어떻게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담긴 함의를 조국 혁신당에서 잘 세겨봐야 되지 않겠냐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을 갖다가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세우고 할 그런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이게 총선 선거를 위한 급조된 정당이었고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보는데 저는 신장식 대변인은 자기들이 뭐 바로 오늘 낼 사이에 액션이 들어가겠다 그리고 대검실장 앞에서 그러고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워크샵을 통해서든지 다시 좌표와 노선과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 번 지금은 좀 한타임 이렇게 너출 타임 아니겠어요 이게 누가 뭐 지금 계속 달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지금 본인들 국회 22대 국회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이 볼 때는 자기 사법 처리 때문에 저렇게 급한가 이래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법이 된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 그게 급해서 그런가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다시 총선 때문에 급조돼서 이제야말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짓고 많은 전문가들 풀은 있잖아요 그 당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저는 무엇이 정권이 윤석열 정부가 문제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또 야당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찬찬히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조국 혁신당이 해나가야 될지 지금 뭐 빠르게 액션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 뭐야 복수 혈전처럼 보이세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두 분 선배님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어 그러지 않을 거고요 그러지 않는 게 지금은 조합 빠르게 가라고 가는 게 조국 혁신당에는 이득이 될 겁니다 이득이 된다고 봐요 제가 그 지금의 조국 혁신당에 이 스탠스에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훨씬 조국 혁신당한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 이번 총선에서 조국 뭐 황후나 이 사람들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를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물론 이제 비판도 많이 했는데 어차피 안 찍을 사람들은 조국을 안 찍을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조국을 찍을 사람들은 그거를 다 알고서도 니가 빨리 복수를 해줘 은석열을 상대로 복수를 해줘라고 지금 다 찍어준 거거든요 그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순간 이거는 자전거 속도를 늦추면은 자전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 매우 비틀비틀 되면서 궤도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그냥 올라탄 거예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이게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김능근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속도를 늦추는 수가 자 우리가 그러면은 앞으로 숙권정당이 되기 위해서 경제정책부터 하나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중이 환호할 것이냐 대중이 지지를 할 것이냐 라고 보면 저는 그러지 않는데 지금은 이번 총선에 뭐 시대정신이라고 모르긴 그렇고 기저에 깔려있는 거는 복수회전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복수는 이 정권 윤석열한테는 도저히 우리가 못살겠다라는 그 감정이 깔려있고 거기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지금 뭐 경제고 무슨 기후위기고 이딴 거 우린 다 필요없어 일단은 윤석열 정권부터 일단 끝장내라는 게 그거면은 그렇게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예를 들면은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스탠스를 봐야 할 수 있는데 김호준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김호준 방송에서 한동훈 특검 이거 안 할 수 있냐 막 떠들면은 민주당이 안 갈까요? 와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인 거는 못 가요 이렇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여기 콜로세움에 지금 관중들이 열광하고 지금 빨리 피를 흘리기를 원하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예를 들면은 자 지금은 최상병 특검이 우선이지 한동훈 특검은 우선이 아니니 우리는 최상병 특검을 발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내면서 서로 이런 경쟁을 하게 돼 있는 이런 구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조국 혁신당에 가장 유리한 거는 더 센 더 센 검찰개혁과 더 센 복수국을 지금 빨리 청사진을 내놓는 게 조국 혁신당한테는 가장 유리한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 아니죠? 제가 계속 얘기해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제가 계속 얘기해요 조국이 사는 방법이라는 거 조국이 사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 정당이 사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 정당을 지지해준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뭐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정당이 있나요? 뭐 저는 그 86세대인데 우리가 운동할 때도 그렇게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구매랑 맞을 거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건 아마 사는 게 아니라 조국과 조국 혁신당이 죽는 길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제 뭐 짧은 정치정과 이걸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함께했던 분들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면서 그 전부 다 탄핵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탄핵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탄핵을 갖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지금부터는 사르름반 같은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탄핵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야 되는 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만약에 민생토론의 부분들이 선거법 위반이었다 그게 만약에 딱 걸린다면 저는 탄핵이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선관위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지금 넘어갔던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고발했지만 그러면 선거에 지금 이제 압승을 한 상태에서 그걸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삼을라면 그전에 저는 고발을 했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문제화시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저는 그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 다 형식적인 고발은 돼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별로 중요하게 그쪽 진영에서 생각 안 하고 안 하더라고요 가장 핵심은 사실은 최상병 쪽으로 구해서 정병 특검이 아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거기에서 불법적으로 대통령이 개입한 것은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뭐 실제 통과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국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는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지막 시간이 주어지는 거 아닌가 네 마지막 시간이 주어지는 거 뭐 3년 길다 그랬는데 한 번에서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여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정도의 국정세신을 해내야 할 것인가 한 번 그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무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남았잖아요 네 3년 남았는데 이 상태로는 국정운영 진짜 안 됩니다 레인덱이 아니고 대대덱이 될 수 있어요 조국이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가장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효한 방법은 야당의 협조를 받는 거죠 야당의 협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성적 차원에서 선거가 끝나고 우리가 책임이 있는 야당이 됐으니까 그러면 정부 정책을 선별적으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뭐 발목잡기 소리말하는 발목잡기 안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뭘 해야 되느냐 야당을 이재명 조국을 그렇게 하도록 안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여론이에요 민심이 그렇게 받쳐줘야 됩니다 왜 자꾸 발목만 잡아 다수다고 그러면 안 돼 정부하는 것도 도와줘야지 하려면 민심을 먼저 얻어야 돼요 선거는 끝났지만 뭐 표로 나타나는 여론 민심은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흐르는 민심을 좀 돌아서서 좀 받쳐주면 야당도 그렇게 독단적으로 잘 못하거든요 그러자면 이제 몇 가지 행동을 취해야 되죠 오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기 한동군도 사퇴하고 한동수 국무총리도 사퇴내고 사퇴내고 이관섭도 다 했죠 그러면은 일단 다 바꿔야 됩니다 싹 바꾸고 바꾸고 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까지 저는 그 처음에 도어 스태핑을 했을 때 그 기조가 엄청나게 저는 좋았다고 보거든요 네 물론 도중에 여러 가지 말실수도 나오고 또 사다리 일어나서 그만뒀지만은 도어 스태핑을 안 하더라도 언론과 소통을 계속 했어야 됩니다 했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풀렸을 텐데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건 인적 개편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든지 해서 지금까지 어떤 국민에게 우리가 마음을 얻지 못했다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뭐 기자회견을 정리해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민심이 움직여서 민심이 그 견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대야당 견제 역할을 할 거니깐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저는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국 대표도 이야기했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하고 향후에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보고해라 조국 대표가 이야기하는 진솔한 사과는 자기들의 수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국정운영에 있어서 물가 문제나 아니면 저기 의료 대란도 사실상 벌려놓고 나서 수습도 못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거죠 야 제가 다음 균일을 그러니까 오늘 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뭐 이관선 뭐 한우선 뭐 다 이제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덕수 총리는 사실은 진작에 바뀌셨어야 될 분인데 인명 동의를 받으려고 자신이 없으니 이제 지금까지 오신 분이죠 뭐 잼머리 사태 이태원 참선 기타 등등 해서 식물총리 된 지 올해 아닌가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관섭 뭐 한우섭 이분들이 정말 그렇게 잘못인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든 잘못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야지 이 사람들을 물론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이제 대대적인 개강 뭐 인적 쇄신도 필요하죠 근데 이분들이 직원을 안 했으니까 제가 들은 것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이번 선거 앞두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가지고 관저까지 가가지고 얘기했다가 야 다 꺼져 이런 얘기까지 나 들으면서 다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안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근데 바뀔 준비가 돼 있냐 제가 뭐 그 얘기를 다른 방송에 했어요 어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고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대통령이 바뀌실 분 같으면 그러니까 이번에 51분 다말을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네 2000명 그렇게 여당에서 거의 울며 매달리면서 이거 좀 조정 좀 해달라 선거 앞두고 지금 이게 불리하여 작용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와가지고 모두가 기대를 했잖아요 야 드디어 대통령이 정치를 하나 보다 정무적 감각이 인제 발휘되나 보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기득권 카르텔에 협파하겠습니다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윤석열 저는 안 바뀐다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바뀌어야 되는데 정무적 감각을 갖고 고려하겠다 정무적인 판단은 어쨌든 거기에서 의사들을 자극하는 기득권 카르텔 이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니죠 뭐 어찌됐든지 그래서 저는 송국권 본부장님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신 거 다 맞다고 봐요 다 맞는데 대통령이 안 바뀔 거다 대통령은 바뀌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바뀌어도 안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야당에서는 바뀌어도 안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뀌도록 계속 만들어야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생존권 차원에서 바꿔야 될 거다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최근에 중앙일구에서 해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 전 사실이니까 다 잘 알고 있지만 가장 그 가정을 스펙트럼하게 스펙타클하게 아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가정을 거쳤는지 촛불 시민혁명이 5만이 되고 10만이 되고 또 이게 50만이 되고 이럴 때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씩 조금씩 1차 사과 2차 사과 그 다음에 드디어 야당에 손을 내밀어요 국무총리 국회에서 합의하면 자기가 국무총리를 그 사람으로 그걸 하겠다고 그때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병준 위원장 비대위원장을 했었죠 김병준 위원장이 그 당시에 총리로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사과와 자기의 나름대로의 조치가 너무 한 발씩 늘 늦게 됐어요 늦게 돼 늦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야 모두가 탄핵을 요구했던 게 아니었죠 처음부터 그렇죠 탄핵을 요구한 것은 촛불 시민들이었어요 촛불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던 거지 국회에서는 국회에서는 여야 정치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템포씩 늦추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가버린 거죠 이제는 아무도 어찌할 수 없게 자기 그 침박들이 거의 반 정도가 민주당으로 해서 탄핵 발의가 돼 버리고 그런 꼴을 당하게 된 것은 자업자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런데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과정을 잘 봤고 해고록도 뭐 일부 내용은 제가 볼 때 문제 있는 내용들이 문제 있게 기술이 돼 있지만 어쨌든 그 과정은 그때 자기 그 감회도 나와 있어요 이게 그 과정을 잘 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 늦추지 말고 좀 한 발 앞서서 하는 식으로 해라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현재 이 이 진솔한 인적 세신 그 다음에 뭐 이 언론과의 어떤 소통 진솔한 사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인적 세신에서 과감하게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예를 들면은 국무총리에 대해서 과감하게 국회에 던져주라는 겁니다 이게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자기가 총경한다 했잖아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에 그 연정하자고 대연정을 제안했고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거부했잖아요 예 저는 그 과정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 겁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는 아주 재밌어하고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단역을 어떻게 갖는지 그 당시 아까 그 막 위해서EE 또 그런데 2016년도 선거 121 석 122 석 하고 122 석 122 석 하고 민주당이 123 석 그럼 식물 대통령으로 3년간 국정운용을 어찌할까 저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이 마지막 기회를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 봐요. 내려놔서 이거는 야당과 대연정 협치 차원이 아니라 대연정 속에서 국정을 같이 운영한다는 각오가 없었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아마 국정운용이 어려울 것이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 놓으면 지금까지 알려전반만 보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는 그래야 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그걸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우리가 헌정 중단을 바라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본인이 대연정의 손을 야권의 이재명 대표한테 손을 내밀어야 된다. 저는 뭐 그렇지 않는다면 금방 이야기한 대로 어떤 미봉책이나 이런 걸 한다면 계속적으로 몰리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수습해서 뚫어 나갈 만한 힘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DJ의 민주당 정통 민주당 아무런 사적 이하의 가격이 없는 민주당이라면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카드죠. 지금 말씀하신 게. 대연정 총리도 그러면 국회에서 추천해줘. 그러면 다수당이 추천하니까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조국 체제는 사적인 예타산이 들어가요. 사적인 예타산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사법이 있을 게 그대로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사법경적에서 어떻게 사실상 면제부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총리까지 하고 대연정을 하는데 어떻게 구속하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은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본인 개인의 그 두 사람의 개인의 어떤 사법적 범죄 혐의가 이게 그냥 셀프 구제가 되어버리는 이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신호를 저는 사회 전반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러면 범죄를 저질렀고 2심에서까지 징역형을 받았어도 선거에만 이기면 모든 것이 클리어되고 하는 거. 그것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김준일 평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연정 좋은데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은 대연정의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국권 선배님의 의견. 그건 사법 리스크 해소, 자연 해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민주당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안 받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총리 권한 이런 걸 준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연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조각권을 몇 개를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큰 국정운영의 전환, 대대적인 국정운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는 거 보고 그러니까 이재명 조국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리스크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상 저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복수혈전, 복수극이 좀 이렇게 대연적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저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1년 안에 사실은 뭔가 손을 내밀고 그러면서 우리의 건설적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가능한 거고 지금은 이제 모두가 콜로세움에 끌려 나온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참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해야죠. 진짜 너도 동감하는데 참 안타깝게 지금 정치 환경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 정치에는 움직이는 생물이라고도 그랬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보면 한자의 수 떨어져 있을 때 대연정을 제안해줬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읽어요. 그냥 팽해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한 게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아마 인적 세심과 그다음에 정책 변화 그리고 국민 소통 언론과의 대화를 통한 국민 소통의 변화 이런 걸 갖다가 해나가더라도 아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모두가 사벌루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아마 국회에는 뜨거운 어떤 전쟁의 도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악이 무효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국힘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겠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경원이나 안철수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당정의 변화를 갖다가 아마 작심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도 비대위원장이 그만두었으니까 아마 윤 원내대표가 잠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같이 하겠죠. 이게 그것도 지켜봐야 될 거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3분의 2가 국민이 거부했다. 그거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번 총선에는. 이게 대한 본인의 변화는 불가피하고 이 변화를 정말 국민의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데서 야당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게 복수 열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분씩 이번 총선을 보면서 소회를 갖다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어제 출구조사 오늘 개피까지 보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떤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게 앞으로 복수설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윤석열 정부가 대두덕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특히 지금 이 자리에서 두 번하고는 제가 정치적 입장이 조금 다른 상황에서 이 두 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같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말한 대연정 이런 것도 물론 제가 사적 복수실 이런 게 개입이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또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국정운영의 키를 진 쪽은 민주당 쪽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완전히 대치를 하지 않고 국민을 좀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더 할 부분은 많죠. 그 방향에서는. 그래서 좀 슬기로운 국민을 위한 해법을 좀 찾아갔으면 싶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이제 새누리당이 지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가 열리고 들어선 당대표가 이정현 홍보수석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지면은 뭔가 이제 그거와 좀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오히려 더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하게 대통령에게 충성을 이렇게 보여야 된다라고 똘똘 뭉치는 경향성이 나타난 거를 과거에도 우리가 봤다라고 본다면은 이번에도 정말로 2028년에 총선이 있으니 우리를 공천하는 것은 윤석열이 아니다라고 해서 정말로 다 돌아설 것인가. 저는 차기 전당 8월 전당대회 때 물론 주자들은 이제 비윤들 예를 들면 뭐 나경원 뭐 윤상현 뭐 이런 분들이 나오겠지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 똘똘 뭉치려고 하는 영남권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여당이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은데 탄핵 트라우마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좀 제가 뭐 탄핵을 원하지는 않아요. 저는 진짜로. 탄핵을 원하지 않는데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균형점을 지금 찾아야 된다. 어쨌든 여당이 야당도 물론 이제 해야 되지만은 여당이 지금 어떤 스탠스의 변화가 없으면은 이건 굉장히 조금 앞으로 모든 게 다 정치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나라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에서 우리 특히 이번에 당선되신 많은 의원님들이 좀 많은 생각들을 판단을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또 특히 정치판에 그대로 적용되는 일이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의 탄핵 과정을 갖다가 지켜봤던 우리 여야 그리고 국민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지혜를 모아서 진정성이란 부분을 표현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정말 진정성 있게 세신하고 변화를 통해서 야당과 민주당과 또 이재명 당대표와 조국 대표랑 함께 뭔가 국정운영을 갖다가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하나의 방안으로 저는 대연정을 이야기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집권 이후에 9세대의 마지막이 되고 싶다 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펼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어떤 비극으로 끝났다는 것은 좀 더 민주당도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서 표현을 가지고서 전국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국민들이 백석을 갖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했던 백석을 갖다가 막은 것은 이 지혜를 갖고 야당도 하길 바란다는 그런 국민적 염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총선 평가와 전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